자 화장실 갔다올게요 나 지금 짚어먹었던 장크라불타씨가 잠깐 면담 왔거든요? 자 중요한 비즈니스 좀 이야기하고 올테니까 사람들이 계세요 좀 자 한번 계셔보세요 어 아니요 바이어하고 면담은 잘 성사가 되셨나요? 아 참 성사가 안됐어요 까탈스러운 바이어라서 무슨 협상이 그렇게 지저분하죠? 아 제가 휴지 10장 정도를 제시했는데 2배를 부르시더라고 그래서 아직은 좀 내보낼 수 없다 그런 느낌으로 그런 디테일은 필요 없어요 미안합니다 좀 이상한데 지금 느낌이 따한데 지금 뭐 약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소흘러는 그런 느낌인데 바질시드나 유산균을 챙겨드세요 요즘 유산균 같은 걸 너무 안 먹었던 것 같아 스타벅스 돌체라떼가 바로 좌약이에요 아니 스타벅스 돌체라떼는 도대체 뭐가 들어있길래 그 정도입니까? 엄청나네 아 돌체라떼에 연유가 들어간다고? 연유가 뭐가 있어? 아 연유가 변비에 효과가 있대요? 아하 아 그래 돌체라떼 제가 그 증인입니다 돌체라떼는 과학이에요 돌체라떼 먹고 변비가 나왔어요 아 그럼 스타벅스 돌체라떼를 기반으로 한 변비약이라도 만들어 팔아야 되나? 맛있게? 맛있는 변비야? 맛있는 변비야 변비 팡팡 돌체빵 변비 팡팡 돌체빵 이렇게 해가지고 노래도 만들고 우리 또 하나 사업 진행합니까? 뭔가 계속 안에서 이제 외침소리가 들려 나갈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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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느낌이 막 어떤 외침들이 내 안에서 자꾸 들려서 어 그래가지고 지금 살짝 때려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 거리도 좀 더 아뇨 아뇨 당황히 기다리세요 미안합니다 자꾸 이 노래 너무 미안하지만 제가 들리게 돼요 긴급 속보입니다 장 트라볼타씨와의 협상은 다시 한번 결렬되었음을 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씨 게임하자 게임합시다 왜 이렇게 초췌하세요? 그럴 일이 있었어 이게 쉬운 동네는 아니네요 야 컨테이너 박스 이거 아무도 안 치우고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요 자 그만 올게요 어 어 지금 속사 아 아 미안합니다 아 좋습니다 어우 깨어납니다 야 좋구만 어 하늘이 열렸어 어 아 아주 밀메하기 딱 좋은 날이구만 헤헤헤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